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둘째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의 땀으로 닦아냈습니다. 셋째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뒷걸음쳐 들어간 노아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왁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왁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왁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헬륙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향세기 7장 여왁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식, 부정한 것은 암수 둘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식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너와가 여왁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너와가 600세라. 너와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와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식 너와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너와가 600세 되돈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피하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너와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너와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왁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든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비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키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2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으며,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현륙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구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길은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본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본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혼이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혼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루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땀으로 흘린 순종의 사람 노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때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